또 온다. 어디? 또 온다. 어디? 먹구름이 뒤에서. 왜 이러나요? 여러분이 뭐예요? 네, 한국의 전통식품이에요. 어떤 걸 추천해요? 사실 제가 추천해요. 이거는 요즘 이거 좀 추천해요. 이건 너무 귀여워요. 진짜 귀여워요. 와우! 와우! 전화 좋아해요. 네, 전화. 이 체크는 매일매일 수 없어요. 정말 재밌는 것 같은데. 유스웨어? 또 해가 떠. 또 해가 떠. 이거 다 갔어, 그룹. 그룹 갔어. 태현아, 이게 인생이야. 가. 언젠가 가. 이 또한 지나가리. 텐마켓에서 만들어진 것 같아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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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이블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 두 개, 이거. 두 개야. 두 개야. 두 개야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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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큐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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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떴다. 해 받아야지. 해 받아야지. 해 받아야지. 해 받아야지. 덴마크가 햇빛을 줄 때 받아야지. 이렇게 있어 보니까 덴마크인들이 왜 해 있을 때 나오는지 알 것 같아. 그러니까 알 것 같다, 야. 케이 승부하고. 이걸 일단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대단하다. 나이가 새롭다. 네.